안 들어오네 왔어요 미니들 티저 봤어요? 아 저 스케줄하고 왔죠 뮤지컬 연습하고 보컬 레슨도 받고 그리고 스케줄 하나 하고 또 이제 왔지 티저 어때요? 맘에 들었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Pannet er een daal? 감사합니다. 이번에도 메가크루? 댄서 몇 명이야? 이번에 20명 본 모델 보고 싶죠? 티저 완전 짱짱 최고 최고 스케일 미쳤다 기대돼 네 네 한번 보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안 돼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되지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가능한 거에요 GO CRAZY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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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감사합니다. 미니들 나 가봐야 될 것 같아. 오늘 티저 얘기 하려고 잠깐 왔는데 뭐야 티저 더 많이 많이 봐주세요. 나도 미니들 티저 반응 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으니까요. 더 많이 반응해주고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. 고맙고 안녕